뭘 이걸 누르면 녹음 저거 영상 내는 거야? 안녕하세요. 시프렌즈예요. 6월에도 홈스데이를 방문해봤어요. 같이 한번 구경해볼까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시프렌즈 제니예요. 근데 이거 녹음이 이상하게 되네? 안녕하세요. 시프렌즈 제니예요. 저번 5월에 이어서 이번 6월에도 어미스데이 구경 왔는데 모두들 한번 따라 가볼까요? 저희 발효체크 먼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띠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띠를 먼저 손목에 달게요. 이제 마스크도 착용했으니까 같이 구경 가볼까요? 지금 시프렌즈 제니예요. 네. 이렇게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시면서 지금 나게 한 번 더 날아가서 야외활동을 이제 달려주실 때 만들고 이렇게 이렇게 kull steeds. 오늘 이런 친구를 받으니까 가지고 다니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서 이렇게 하면 안 돼서 고마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서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서 이렇게 하면 안 돼서 음 안 돼서 ※랑 샤워가 오늘의 주인공은 멍렬방송 부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제가 만들고 나서 뒤에 줄이 더 길게 서있어요. 오미지네이 찾으면 돼요? 춘천이라고 찾으면 돼요. 아, 이것도. 오이! 오늘 시당한 이유... 일종이... 시당한... 시당한 이유... 시당한 이유... 이번 6월도 어무즈 데이도 운해서 도장도 찍고 구경도 많이 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그리고 오늘은 부채도 만들고 여러분들도 놀러와주세요.